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지만 신청곡도 많이 받을거에요. 그래서 혹시 보고싶은 곡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자, 한국어가 한국어가 잘 안나오는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라서 이 정도면 한국어 아주아주 잘하는거겠죠? 그러면 다음곡 바로 가볼게요. 다음곡은요.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이렌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힘들게 사이렌 아니면 아니면 오랜만에 퀸카 좋아요. 퀸카 좋아요? 자, 그러면 퀸카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3, 2, 1 다음에 여러분들이 퀸카 외쳐주셔야 되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으로 해볼게요. 3, 2, 1 다음에 퀸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3, 2, 1 퀸카 오, 좋아요. 잘해주시네요. 자, 다시한번. 3, 2, 1 퀸카 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퀸카 오랜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퀸카를 좋아하잖아요. 여자아이 여자아이 찾았다. 퀸카 가볼게요. 자, 오늘은 어디서 시작을 하면 좋을까? 어디서 시작을 해볼까? 안녕.